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시 소음 대책 마련 토론회가 오는 24일 초당대학교에서 열립니다. 광주시와 전라남도 국방부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시 연구원, 전남 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음 영향 분석 및 대책과 무한국제공항 주변 지역 발전 구상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.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12월에 만나 광주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한국제공합 통합 이전에 대해서 무한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기로 했었습니다.